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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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저거? 저거 찍었다고 말하지마요? 여부. 그런 말하면 내가 자기가 차지 못할 때마다 뭐라고 한 사람같지. 이게 다 되면은 올리고. 이거 딱 뜯고. 면을 딱 먹고. 녹차라떼 한 잔 마실래요? 아 녹차라떼가 있어요. 마지막 한 잔인데 어떡하지? 자기 먹어요. 대신에 난 저걸 다 먹을게. 하나도 안 남기겠어.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어. 안 먹으면 안 하지. 한 조각 남아지가. 슈바인 학생 먹을까? 호뚝이 진짜 쫄면 와사비 와 함께 한 박분득 후루룩 깔끔 누가 먹어도 우리는 천생연분 다운드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제주도 흑돼지로 만든 독일식 족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바인의 학생이라고 해요. 소금은 신선한 하단. 소금은 고소한 한 잔. 늦은 소금은 소금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은 소금이 소금에 소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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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 파삭파삭하게 하려고 좀 오래 구웠거든요? 그랬더니 처음에 그 파삭한 크리스피한 식감이 좋았는데 좀 질긴 것 같애 이게 너무 딱딱해서 약간 살코기 요런 부분 위주로 먹어봐야되겠어, 다시! 이거 살 아닐까요? 살! 담백하다 고기, 고기, 고기 어우, 잘 어울린다! 기름진거 딱 먹고 깔끔! 그럼 이제 소스랑 찍어먹고 도미노 갈릭디핑 소스 굽네 왕중왕 소스 오뚜기 허니 머스터드 이 소스는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왜 얘네가 여기 나와있는지 나오니까요 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? 초콜릿 시끄러 갈게요 시끄러 갈게요 시끄러 갈게요 오, 갈비먹는 것 같애요! 맛있네! 잘 어울린다! 갈비먹는 것 같애요! 주먹밥 느냅! 느끼느끼!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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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머스타드는 진짜 보통이에요 머스타드랑 먹으니까 진짜 평범한 돼지고기가 돼버렸어요 대망의 쫄면과 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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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와! 환상이다! 아니, 근데 오늘 메인메뉴가 슈바인학생이잖아요 맛있거든요? 우리나라 족발은 굉장히 양념이 강하게 돼있는데 담백한, 고소한 그런 족발입니다 근데 진짜 쫄면 와사비는 고기랑 같이 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쫄면 같아요 잠시 막 들어도 이것؛ 몸 Drivenje perché la salsa 등장 hai vel пов 더 Armstrong 그러면 bisogna 우주 아침 default 밥 여기서 기름을 반복중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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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으면 더 잘 먹어서 먹고 싶어요 참고로 먹을 때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더 맛있어서 저의 먹기 때문에 정말 맛있어서 담아만을 먹고 싶어요 또 다른 제품을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을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돈을 넣을 수 있는 분들을 먹어야 합니다 후... 잘 먹었습니다!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알림 설정!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... 비하인드 보러 가시죠~! 이번엔 어떠한 맛을 먹고 싶어요? 여보,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을까요? 그래도 이런 거... 고기 먹으면은 약간 면 아니야? 면? 아! 와사비 쪼면 먹을까? 아, 못찍었다고 뭘 하지 마요! 여보! 그런 말 하면 내가 자기가 촬영 못할 때마다 뭐라고 한 사람 같잖아요? 뭐 하지? 비드백 받으라고 막 그러잖아 몇 도로 할까? 일단 20분을 돌려볼게요 이거 하는 동안 기다리죠 뭐 나는 녹차라떼 한 잔 마실래요? 아 녹차라떼가 있어요 우리 집에? 아 마지막 한 잔인데 어떡하지? 자기 먹어요 대신에 난 저걸 다 먹을게 하나도 안 남기겠어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어 아우 나 먹으면 나눠줄게 나도 한 조각 남아줄게 반씩 나눠 그럼 나도 반 남겨줄게 그래야 디엘 반입니까 이거? 어 반이에요 좋아요 기억하겠어 아 맛있네요 그거 전에 팬미팅 때 구독자님이 주신 건데 아 아 자기가 다 먹었군요 내가 양념 비비큐 양념치킨 소스 아 초점 잡혀요 네 갈릭 티핑스 갈릭 티핑? 아 어울릴지도 몰라 그러게 갈릭 어울리지 핫 소스는 좀 그렇지? 핫 소스? 응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왕중왕 왕중왕 온갖 치킨 소스가 다 또 왕중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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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 왕중왕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냐 마그마 마그마 어 2018년 7월 5일까지 버려 에잇 버려 요걸로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와 어마어마한 비주얼인데 아 찌개 조금 똑같이 아 올려 초월이 무고 얹혀야겠지 껍질 어떡해 어 누나 한글자막 by 한효정